그러면 오빠, 상준 오빠랑 같이 그러면 오빠, 상준 오빠랑 같이 반려동물을 저랑 같이 그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아, 뭐야. 아, 뭐야. 한번 하시죠, 예. 그림 그려보셨어요? 일단은 함께하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이카소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남자친구랑 원래 이런 그림을 좀 자주 그리시고 하시는 거예요? 저요? 아니요. 처음 그려봐요. 이렇게 같이 그려보는 건 처음이에요? 네. 되게 영광이네요. 아, 저도 영광이에요. 아유, 고맙습니다. 네, 저 수업을 원래 좀 했었어요. 아, 선생님도 이제 하시는 거예요? 아, 그럼 제가 학생이... 네, 오늘은... 네, 1일 학생. 그냥 학생이기도 하지만 학생보단 데이트? 학생보단 데이트? 아, 알겠습니다. 너무 좋다, 너무 좋아. 이런 멘트 너무 좋아. 제가 먼저 시범 조금만 보여드릴까요? 네, 보여주세요. 이렇게 붓을 잡고... 투샷 좋다. 투샷. 좋네. 너무 좋다. 잘 어울린다. 이렇게 물감이 금방 말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 주시면 되세요. 어디를 칠할 거야? 이쪽을 칠할 거야, 그쪽을. 이쪽을 칠할 거야. 여기 한번 해봅시다. 친지해, 친지해 오늘. 마음을 편안히 이렇게... 아, 이게 이게... 남의 그림이라고 해서 그런지 제 그림이면 하겠는데 약간 떨리네요. 이거 이제 오빠 그림 되시는 거예요. 오빠, 오빠. 방금 뭐라고 했어? 오빠 그림, 오빠 그림 되시는 거예요. 오빠라고 했어요? 네. 아까 오빠라고 부르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내가, 나도 네가 가르쳐주는 대로 해 볼게. 네. 너무 잘하시는데요, 지금? 아, 그래요? 네. 너무 잘하세요. 특급 칭찬 한번 해 주시면 안 됩니까? 아, 그게 뭐예요? 아, 이거 몰라요. 아, 어떡해. 다 모른다. 특급 칭찬이 오래된 건데. 특급 칭찬이야, 이거. 아, 그래요? 이거 해 드려야 돼요? 네, 한번 특급 칭찬. 오빠 모조개가 있으시네요. 네, 거기에 엄지 넣으시면 돼요. 네, 거기에 엄지 넣으시면 돼요. 네. 네. 아, 거기에 엄지를 넣으래. 특급 칭찬이에요. 특급 칭찬이에요. 고맙습니다.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잘 맞는다, 둘이. 열심히 할게요. 칭찬받아야지. 근데 여기, 이 부분이 조금 힘드네요. 제가 오른손잡이라. 이 부분 할 때는 제가 왼손을 잡아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할 때는 좀 몸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 줘야 돼요. 손을 바꾸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맞아요? 네, 맞아요. 좀 밖에서 이게 좀 이상하지 않을까요? 아니요, 전혀 아니에요. 맞아요, 이게? 다리도 좀 더 편하게 이렇게 딱 빼면 편해요, 더 이렇게. 아, 다리를? 이렇게. 네. 자신이 붙었어, 자신이 붙었어. 잘하고 계세요, 지금. 잘하고 있으면 특급 칭찬을 해 주셔야 돼요. 특급 칭찬이에요. 예, 예. 예, 예.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특급 칭찬이야. 아, 자식이 붙었어. 상징이 풀렸어, 상징이 풀렸어. 그래, 저렇게 들어가야 돼요, 개그맨들은. 제일 케된 거예요. 아, 진작처럼 저렇게 하지.